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과학탐구 지구학 오명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12월부터 이제 수능 준비하면서 우리 상반기 한 6개월 정도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힘들게 달려왔고요. 선생님도 여러분들하고 약속했던 커리큘럼대로 지금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2월 달에 한번 1년 동안 선생님이 어떠한 과정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고 어떤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올해 수능 지구학원에서 완벽한 만점이 나올 수 있는지 커리큘럼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이제 중간 정도 됐으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커리큘럼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어떠한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커리큘럼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은 수능 지구학원에서 확실한 만점이 나올 수 있는지 그 하반기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 수능 대비 지구과학 하반기 커리큘럼 가이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먼저 지구학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12월 달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약속했던 1년 동안의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기본 개념 완성에서 그 다음에 우리 실전 문제풀이 단계 그리고 파이널 실전 유형을 연습하는 모의고사 단계 크게 3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애초에 약속했던 커리큘럼보다 약간 더 내용이 좀 추가된 부분이 좀 생겼어요. 선생님이 이 커리큘럼 강의를 진행을 하고 하다 보니 이것도 여러분들하고 온라인에서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정도의 커리큘럼을 좀 추가시켜가지고 하반기에 여러분들 실전 능력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수능 시험장에서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서 풀어서 수능 만점을 맞을 수 있도록 한 두 개 정도의 커리큘럼 내용을 좀 추가시켰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자 명대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의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강의하고 그리고 2배속 개념 완성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개념을 정리하는 건데 이제 지구학 1을 이제 첨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기본적인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강의를 들어야 되겠지만은 우리 친구들 중에서 어느 정도 지구학의 기초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작년에 한번 우리 수능을 준비했다가 다시 우리 재도전하는 친구들 있죠. 근데 우리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구학 1의 기본부터 하기에는 사실은 소위 가성비라고 하는 게 있잖아. 강의를 듣는데 드리는 물리적 시간 대비 여러분들이 최대 효율을 뽑아내야 되는데 우리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2배속 개념 완성 강의가 있는데 현재 나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간에 선택과목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지구학 1을 선택을 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공부를 좀 구경수 때문에 안 했던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좀 시간이 들더라도 기본적인 개념 완성 강의를 좀 듣고 그 뒤에 내용을 문제풀이도 하고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도 따라오는 게 오히려 시간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기초도 되어 있고 지구학 1의 큰 줄기는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좀 필요한 부분만 좀 골라가지고 내가 좀 내 실력을 좀 빈틈을 맺고 싶다. 그러면 2배속 개념 완성 강의를 좀 들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 진행을 할 때에는 자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때에도 무조건 양만 많이 한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문제를 푼다. 그게 꼭 능사인가? 라고 가끔 물어보면은 네 그것도 능사예요. 많이 풀면 좋습니다. 적게 푸는 것보다는 많이 푸는 게 당연히 좋은 거죠. 많이 풀수록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당연히 도움되고 수능 만점에 도움이 되는 거야. 양측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가성비 따져야 되잖아. 여러분들 우리 이제 지구학 1은 안타깝게도 선택과목이다 보니 기본 필수과목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과목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좀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평가원이 올해 수능에서 어떤 문제를 낼 거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문제풀이도 연습을 해둬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평가원이 지금까지 기출로 반복해서 출제했던 개념들은 올해도 출제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기출 특강 강의는 이미 상반기 진행이 됐고요. 그거는 개정 전 기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개정된 첫 회에 나왔던 모유사 문제들을 모아가지고 개정 전 문제 그리고 개정 후 문제로 나눠가지고 기출 특강을 진행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전 문제풀이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서 한 7월 초쯤에는 지금 완강이 될 것 같은데 어메이징 실전 문제풀이도 주제별로 수능에 나올 만한 주제 103개를 선생님이 잡아가지고 실전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문제는 그 주제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문제와 그리고 평가원에서 낼 수 있는 연계교제 문제와 그리고 기출 변형 문제 이렇게 한 세트로 주제별로 구성을 해가지고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고 그걸 여러분들이 복습할 수 있도록 워크북까지 따로 제작을 해가지고 그 주제에 선생님 강의 듣고 복습 문제 풀어보시도록 좀 강의를 구성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 추가된 게 지금 현장에서 선생님이 이제 문제풀이 강의 진행을 할 때 주요 좀 핵심 주제를 중에서 좀 심화로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을 다지선다 형태로 좀 약간 문제 자체의 자료의 난이도도 있지만 그 난이도 높은 자료에서 나올 수 있는 선지를 다 뽑아보는 다지선다 40제를 현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현장 친구들이 되게 문제가 좀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걸 우리 온라인 학생들하고도 같이 7월달에 강의를 촬영을 해서 업로드 좀 해드릴 겁니다. 요게 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던 것처럼 언팩트, 언팩트, 임팩트 있는 언팩트, 언팩트 파이널 모의고사는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총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이미 시즌 1은 6월 평가원 전에 일단 기본이 기출이잖아. 그래서 기출을 그대로 풀면 안 되지. 기출을 변형해서 풀어보자. 그래서 기출 변형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는데 6월에 적중률이 아주 높았어요. 저도 그렇게 적중률이 높을 줄 저는 속으로 예상을 했지만 예상 못했다고 해야죠. 겸손해야 되니까. 자 근데 적중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 2는 이제 연계교조에 나와 있는 수능 완성까지 나오면은 상반기에 나오는 수 2가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나오는 수능 완성까지 분석을 해서 연계교조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뽑아가지고 모의고사 3세트로 구성을 해가지고 시즌 2를 구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즌 3는 약간 고난도 유형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시즌 3 모의고사를 만들고 그리고 시즌 4는 가장 수능에 적합한 딱 우리는 수능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수능에 적합한 난이도와 수능에 나올 법한 주제를 뽑아가지고 언팩트 파이널 모의고사 시즌 4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언팩트 파이널 개념 총정리도 이것도 원래 예정된 커리큘럼에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하반기에는 주로 실전문제 풀이와 파이널 모의고사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 그래도 수능 직전에 약간의 좀 두려움과 약간의 뭔가 불안함과 약간의 초조함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혹시 나의 개념에 뭔가 빈 구멍이 있는지 막 그런 것들을 좀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한 9월에서 이제 10월 사이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마지막으로 총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그래도 올해 6.9 평가원이 끝나고 난 뒤 시기가 될 겁니다. 그럼 6.9 평가원에 나왔던 주요 자료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자료들에서 개념을 뽑고 자료 분석을 통해서 올해 수능에 나올 법한 개념과 자료를 총정리해보는 강의를 9월 평가원 끝나고요. 9월 평가원 끝나고 아마 추석 시즌에 맞춰가지고 아마 강의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때 파이널 개념 총정리를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개설된 강좌에 약간 추가된 강좌가 두 개 정도 더 추가가 될 건데요. 시기별로 보면 현재 맨 처음에 수능 입문 강의를 제가 이제 작년 12월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개념 완성 강의는 언빌리벌로 개념 완성 2배속 개념 완성 강의 이미 촬영이 다 진행이 됐고 어메이징 실전문제 프린은 현재 거의 4분의 3 정도 지금 강의 촬영이 진행이 됐습니다. 조만간 이제 완강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3월 달에 기출 특강은 이미 완강이 돼가지고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언팩트 모의고사 시즌 4 중에서 시즌 1 기출 변형 모의고사는 6월 평가원 전에 이미 강의가 진행이 다 됐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진행되는 강의들은 지금 어메이징 실전문제 프린 강의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7월 달에 앞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엄샤담킬 다지산다 40제로 핵심 주제 심화 주제로 나올 수 있는 40개 주제를 묶어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선진을 연습하는 형태의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좀 해볼 겁니다. 되게 알차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되게 좋은 형태로 강의가 올라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메이징 실전문제 프린까지 끝난 친구들 그 친구들은 이 킬러 다지산다 엄샷 엄킬 다지산다 강의를 통해서 좀 심하다는 주제를 쓰면 같이 한번 연습을 좀 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달 수능 완성 나오고 나서는 앞에 지켰던 시즌 2 언팩트 시즌 2 EBS 연계 교제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뽑아가지고 총 3회분의 모의고사를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문제 평가원에서 낼 수 있는 정형화된 유형들은 다 연습이 내가 된 상태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킬러라든가 아니면 중킬러급의 문제들 있죠. 꼭 한 회차에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오는 그런 문제들만 모아가지고 좀 고난도 신유형 모의고사를 좀 세 세트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게 엄팩트 시즌 3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 바로 수능 직전에는 엄팩트 시즌 4 파이널 그럼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수능 난이도에 맞는 수능에 최대한 가깝게 출제가 된 모의고사를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파이널 개념 총정리 강의가 9월 중순에서 9월 말 사이에 그때 한번 마지막으로 개념을 총정리하는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하반기에는 이제 실전하고 똑같은 모의고사 연습을 좀 해봐야 되잖아. 그래서 엄팩트 모의고사 시리즈가 총 4개 시리즈로 진행되는 시즌 1 기출 변형 이미 진행됐고요. 시즌 2 EBS 수특 수환 그리고 수환 뒷부분에 보면은 수능 실전 모의고사 있죠. 여기서도 은근 연계가 좀 많이 돼요. 수능 완성이 뒤에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거기에서 연계될 수 있는 문제들과 자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때 당황스러울 법한 자료들도 좀 뽑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하는 연습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시즌 3는 좀 약간 어려운 킬러나 중킬러로 구성된 모의고사를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할 거고요. 시즌 4는 가장 수능에 유사한 가장 수능에 최적화된 가장 수능 난이도에 근접한 그래서 올해 수능을 쫙 적중을 시킬 수 있는 저희 예상이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올해는 이런 내용과 이런 주제가 문제로 출제될 것 같은데 라고 최대한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의 모의고사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총 시즌 1, 2, 3, 4 이렇게 총 4번의 모의고사로 내용은 회차는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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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 그래서 총 13회 모의고사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딱 6월 평가원도 끝나고 이제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곧 여름방에 오는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지금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느냐 그럼 그건 이제 현재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느냐 반드시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등급별로 조금 이따 이제 나의 6월 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 강의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방 시즌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 개념 강의하고 똑같은 교재를 사용을 하지만 시간은 반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지구학원 전체 개념을 한번 정리하는 언빌리버블 2배속 2배속 개념 완성 강의 이게 이 시기에 개념을 정리하는 친구들한테는 아주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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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하는 강의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 뭐 다른 말보다 이 강의를 들은 학생 우리 수강생 선생님 제자님이죠. 우리 제자님이 올려놓은 수강의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그냥 개념 압축해 주는구나. 2배속 개념 강의니까. 그러니까 개념 압축이면은 한 뭐 예를 들어서 10시간 했던 강의를 5시간에 진행하려고 하면은 그냥 되게 빨리 훑고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구나. 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제자님이 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이래요. 개념 압축은 물론이고 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나 하는 거지. 문제풀이에서 중요한 포인트 잘 짚어주시고 자 개념만 압축이 된다고 해서 개념만 재배되는 게 아니고요. 개념 완성 교재인은 문제풀이까지 다 문제풀이도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이 강의는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그 기본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 아 영어 나온다.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1 개념을 좀 더 심화시켜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도록 진행한 강의예요. 정확하게 좀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심화 개념 짚어주시는 거 도움 진짜 많이 돼요. 아 그리고 다른 단어랑 연계해서 이거 매우 중요하죠. 우리 지구과학 1은요. 어떤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은 그 주제만 출제되는 경우도 있죠. 1, 2페이지의 문제들은 그런 경우가 많지만은 3, 4페이지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주제하고 이 주제하고 콜라보돼가지고 콜라보레이션 돼가지고 내용이 좀 약간 심화돼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구과학 1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좀 잘 안 되는 친구들 당연히 선생님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앞쪽과 뒤쪽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개념을 연계시켜서 출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들. 이거는 이제 지구과학 1의 기초적인 개념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다라는 전제하에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뒤쪽 내용을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자 앞쪽에 이 주제가 있어요. 근데 뒤쪽에 이 주제가 있으니 이걸 가져다가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돼요. 라고 설명을 하면은 우리 제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신다고요. 근데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은 이런 개념들은 좀 다 아는 상태인데 이게 유기적으로 연계가 잘 안 되는 경우 뭐 그런 것들을 좀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우리 제자님이 아주 정확하게 이걸 강의를 듣고 짚어주셔가지고 너무 흐뭇했어요. 선생님이 좀 이런 강의 기획 구도를 잘 받아들여줘가지고 약간 헷갈리던 포인트도 딱딱 짚어주시는 것 같아서 완전 좋아요. 아 좋은 수강웅이 그리고 선생님의 강의 기획 구도를 정확하게 우리 읽어준 우리 친구 이게 딱 이 EBS 개념완성 강의를 설명해 주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들어본 친구들이 더욱 잘하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메이징 실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는데 어... 선생님은 문제풀이도 단순히 그 문제를 털어서 맞추는 식의 문제풀이는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능에서는 그냥 문제 풀어서 답 맞추는 게 중요하죠. 수능에서는 문제 어떻게 푸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답 맞추는 게 중요해요. 수능은 결과만 여러분들을 평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결과만 가지고 여러분들을 평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답을 맞춰야 되는데 그 답을 맞추는 확률을 최대한 높이는 거는 문제의 출제 의도가 도대체 뭔지를 계속 파악을 해보고 그 문제에 들어가 있는 개념을 계속 연습해보는 거 그래서 어떠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거기 함정이나 낚시성 선지에 빠지지 않도록 연습해보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 문제풀이의 특징은 단원별 문제풀이가 아니고 주제별 문제풀이에요. 지구학원에 나올 수 있는 주제를 쫙 뽑았어 그랬더니 1부터 103까지 100세 개의 주제가 나와. 그럼 그 주제가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을 다 망라해서 문제풀이를 연습을 해보고 그러면 주제별과 다른 주제가 또 유기적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배경을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친구가 수강후기 올려주는 게 딱 선생님의 기회 구도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같아가지고 수업 들을 때마다 감탄합니다. 아 수업 들을 때마다 어디 여기저기서 하는 소리가 났는데 이게 감탄사였네요.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감탄사인 줄. 개념 설명이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된대요. 좋은 말이겠죠. 개념들을 하나의 큰 힘으로 깨어내는 능력이 경이롭다. 아 제가 이제 경이롭다는 얘기까지 듣고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개념의 유기적 연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지구학원에서는 개념을 설명할 때 인과관계. 아니 뭐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도입되는 개념들 배경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게 문제의 결과로 어떻게 나누는지. 그리고 과정.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파생되는 개념들. 파생되는 유형들.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좀 전에 우리 2배속 개념 환상 강의를 들었던 친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게 선생님이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문제만 푸는 강의가 아니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나의 개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개념이 더욱더 튼튼해지는 강의가 amazing.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신 있게 amazing이라고 하는 강의명을 붙였어요. 실전문제풀이 강의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꼭 들어야 될 강의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등급별로 내가 지금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이 있는 친구들은 일단 6월 평가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평가원 기준으로 내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 정도 나왔다. 그럼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들을 필요는 없죠. 그죠? 우리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새로 하는 우리 엄샤덤킬 다시선다 40채를 가지고 이런 주요한 유형들 문제풀이 풀어보는 재미도 있거든요. 여기 이 강의는. 그래서 문제풀이 풀어보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약할 걸로 생각되는 주제들 아마 선생님이 콕콕 짚어줄 거예요. 뭐 주제 몇 개만 다루는 게 아니라 한 40개 정도 되는 주제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지구학원에 A부터 Z까지 해당되는 것 중에 중간중간에 꼭꼭 들어가야 되는 개념들을 전체적으로 다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이제 실전 연습. 시즌 2, 3, 4 앞으로 계속 나오는 언팩트 파이널 시즌별 모유사를 통해서 실전 수능과 똑같은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9월 달에 진행하게 되는 파이널 개념 총정리 가지고 마지막에 혹시 나의 빈틈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이런 식의 커리큘럼을 짜는 것도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이렇게 짜는 게. 근데 이제 등급이 한 3등급 정도 30점 초반에서 30 중 후반 정도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구간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제일 불안해할 거예요. 올라가야죠. 그리고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올라갈 겁니다. 만점 나올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 점수가 안 나오죠. 그 점수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메이징 실전 문제풀이 강의를 반드시 좀 들으세요. 왜냐하면 선생님 문제풀이 강의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형별 주제별로 문제풀이가 돼 있는데 그 문제하고 해설만 돼 있는 그런 식의 강의가 아닙니다. 자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 오른쪽에 이 문제에 어떠한 내용들이 주의해야 되는지 문제풀이 팁을 개념 정리하는 것처럼 정리를 해놨고요. 그 아래쪽에 이 문제에 적용되는 개념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핵심 개념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주제를 연습할 수 있는 추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부수 교재로 워크북 교재로 그 주제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총 103개 주제를 다뤄서 총 문제가 515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념, 유형, 문제, 그리고 문제풀이 팁 그리고 지역적인 내용까지 정리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좀 반드시 좀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쪽 내용은 이제 우리 앞에 1, 2등급 친구들하고 똑같이 엄샤다 엄키를 다지선다 40제도 이제 이건 시간이 되면은 반드시 좀 들으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파이널 연습을 해야 되잖아. 언팩트 파이널 모의사와 그리고 파이널 언팩트 개념 총정리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듣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제 정해진 학습량도 있고 학교 수업도 있고 그리고 뭐 학원 수업도 있고 뭐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딱 하루 정도는 지구학 때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달려드린 커리큘럼대로 딱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한 3시간 정도 투자해가지고 강의를 들으면은 실전 문제풀이 강의가 약간 강수가 좀 있긴 하지만 나머지 엄샤다 엄킬 강의나 모의고사 강의 그리고 파이널 강의는 좀 그래도 좀 가볍기 때문에 강의 자체 여러분들 부담없이 한 2, 3주 정도는 충분히 끝낼 수 있는 강의니까 이렇게 좀 강의를 들어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30점 이하인 친구도 있죠. 4등급부터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본부터 다시 하는 게 여러분들 수능에서 확실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점을 맞을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알겠죠? 여기서 성급하게 문제풀이 풀거나 문제풀이 뛰어들거나 아니면 바로 그냥 아 난 모의고사를 풀어봐야 되겠다 라고 모의고사를 막 풀기 시작하거나 그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수능 시험장에서 막상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릴 가능성이 좀 높은 불안정성이 되게 좀 높아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기초부터 다시 잡는 게 가장 확실한 만점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바쁠수록 돌아가는 말이죠. 바쁠수록 돌아가는 게 오히려 직진하는 친구들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아직 나의 개념의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그냥 직진을 하다가는 그 개념의 구멍에 빠지고 넘어지고 그다음에 뭐 닫히고 그러면서 결국은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는 게 오히려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강의가 총 스튜디오 버전이 약 1980분 60분 분량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맞네요. 이게 30강이 좀 넘어갔는데 현상 버전은 조금 짧고요. 그리고 여기에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언빌리버블 2배속 개념 완성 강의를 좀 들어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개념을 그래도 한 번은 들은 상태다 그러면은 이걸 그냥 언빌리버블 2배속 개념 완성 강의로 대체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개념을 다시 한 번 듣는 게 좋아요. 오히려 그게 시간을 최대한 전략하는 방법인 거 꼭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어메이징 실전문제 풀이로 가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평가원에서 어떠한 문제를 출제했는지 그게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게 한 10강 정도로 그래도 좀 가볍기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엄청난 기출 특강으로 평가원이 어떻게 출제를 했는지를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언팩트 모의고사를 시즌별로 보면서 여기 안에는 EBS 연계 교재 모의고사가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EBS 연계 문제들이 어떻게 문제로 출제가 되는지 연습을 같이 하고 되면은 여기서도 언팩트 파이널 개념 압축 강의를 듣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자, 근데 우리 이제 올해 나의 새로운 성공을 위해서 우리 도전하는 친구들 있잖아. 우리 반수생들이라든가 아니면 N수생들 그리고 이제 새로 공부를 시작하는 우리 6월달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우리 반수생 친구들 있잖아요. 반수생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구학 1을 작년에 안 했다라고 하면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지구학 1을 작년에 공부를 했으면은 그래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많은 내용들이 아직 남아 있을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틀러보면은 좀 구멍이 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내용을 들으면은 다시 그 개념이 채워지는 데는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반드시 EBS 개념완성 강의를 들으시면은 아, 강의 분량 880분, 아, 60분 기준으로 한 14강 정도 되잖아요. 14강, 그래서 60분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일주일 딱 시간 잡고 일주일에 딱 3강 정도 듣는다고 하면은 4주 정도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7월 말까지는 지구학 1 전체 개념을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메이징 실전 문제 풀이하고 킬러 다지선, 엄샤감킬 다지선다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로 진행되는 이러한 하반기 커리큘럼을 짜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100% 가장 최적화된 커리큘럼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지구학 1은 이제 이 정도의 커리큘럼을 좀 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지구학 2를 하는 친구들은 자, 지구학 2는 선생님이 지금 개념완성 강의를 이미 진행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구학 2도 이제 문제 풀이는 기본적으로 기출하고 그리고 실전 문제 풀이, 어메이징 실전 문제 풀이 이렇게 투트랙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기출 특강을 개강을 해서 이제 강의를 기출 특강을 먼저 좀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7월 달부터 우리 지구학 2 친구들도 어메이징 실전 문제 풀을 지구학 1하고 마찬가지로 주제별, 유형별로 실전 문제 풀이 강의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중순 이후에 언팩트 파이널 모의고사를 진행을 해가지고 지구학 2도 개념, 기출, 그 다음에 실전 문제 풀이,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 이렇게 여러분들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제 커리큘럼 계속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자, 선생님이 커리큘럼을 찍는 오늘이 6월 딱 15일이에요. 6월의 딱 절반이죠. 6월 평가분이 끝난 지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6월 평가분이 지나면 여러분들 이제 정말 반 바퀴 돌아온 거죠. 정말 반 바퀴 돌아온 겁니다. 벌써 반 바퀴나 돌아왔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반 바퀴밖에 안 돌아왔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세상 1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벌써 반이나 지났어? 아직 반 밖에 안 지났네? 그럼 아직도 반이나 남은 거잖아. 근데 아직도 반이나 남은 거라고 하는 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이만큼 남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간을, 이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 그리고 원하는 대학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그 대신에 현재 나의 상황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공부의 시작은요. 현재 나의 정확한 상태가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하고 그럼 이걸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갈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계획을 짰으면은 계획대로 공부를 해야죠. 정말 중요한 건. 계획 짜는 건 다 할 수 있지만 정확한 계획을 짜는 것도 중요하고 그 짜여진 계획대로 실제로 실행을 하는 건 나 자신이잖아요. 나 자신이 그 주어진 계획대로 실행을 해나가야 됩니다. 안 하는 친구들은 절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바로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딛고 오른발 내딛으면 자동으로 왼발 내딛고 그러다 보면 뚜벅뚜벅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다 보면 수능 만점이라고 하는 올 때 여러분들 도달했을 거고요. 그래서 계획은 선생님이 짜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짜드리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커리큘럼 가이드를 좀 자세하게 그리고 등급별로 좀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거기에 맞게 꼭 근데 여기 얽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선생님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제가 생각하기 가장 최적화된 기준이지만 각자에 맞게 거기서 넣었다 뺐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결정을 좀 하셔야죠. 근데 결정은 최대한 빠르게 결정은 빠르게 하고 지금은 실행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무직하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여러분들의 수능 만점이라고 하는 최고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수능도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듣는 어명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남은 하반기 커리큘럼에서도 약속된 강의와 컨텐츠 정해지 시기에 따박따박 올려서 여러분들의 수능 만점 맞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걷는 사람처럼 여러분들 우리 수능 향해서 한번 같이 걸어가 보자고요. 같이 걸어보자고요. 그럼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 자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공부하기 힘든 시기지만 여러분들 저도 항상 응원 오실 테니까 우리 하반기 수능 때까지 힘 잃지 말고 같이 한번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